4월 24일 우리 학편 동아시아사 해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보통 1번에서는 관련된 문명이라던가 아니면 문화권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유물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물어보는 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자 가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조몬토기라던가 빗살무늬토기 허무두지역의 토기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다라고도 부를 수가 있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1번 불교를 신봉하였다.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탄생해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가 한나라니까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뒤에 일이고요. 간석기를 사용했죠. 정답 2번이네요. 철제부기 철기고요. 비평동검 청동기고요.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시기도 신석기 이후의 시기입니다. 신석기는 선사죠. 문자 이전의 시대. 자 2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시로 보는 동아시아사 하는데 한나라는 이라고 나와있지 시대적인 배경 한나라와 관련해서는 자 한나라랑 관련되어 있고 첩이 박명하여 화친의 어려움을 맡는데 한나라에서 여자가 화친의 어려움을 맡은 거 화범공주로 보내줬던 여자들이 있었죠. 이 나라의 선우는 매우 기뻐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흉노는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고 불렀지. 선우 여자를 연지라고 불렀고요. 흉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5번이네요. 연맹 최적 국가에서 저연한과 의연함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만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진나라. 파일초입법은 고조선. 남비에서 정복한 것은 한무제 때 일이었고 분석행유도 이제 진나라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도호부라고 하는 거. 당나라가 긴리정책을 펼치면서 정복한 지역에다가 설치하고서 이제 운영했었던 관서 같은 기관을 뜻하지. 관련해서 안사인안이 점차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당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에 대한 설명 1번. 가야를 병합하였다. 오른 것은이죠. 가야를 병합한 것은 신라. 헤이조표를 건설한 것은 나라시대랑 관련되어 있고 고기로 계승이식을 표방한 국가는 발해였습니다. 신라랑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켰죠. 나당연합군이. 정답 4번. 56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것은 439년의 부귀에 대한 설명이지. 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무천왕은 궁전의 건립이나 문무관인의 복세까지 당의 의뢰를 모방해서 정하였대. 당나라 것을 보고서 만든 시스템 같은 걸 모방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이오라고 하는 연어가 나왔지. 다이오 시대에 당나라의 여러 가지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갔던 것은. 다이오 율령의 반포랑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1번. 율령의 전파와 수용이 되겠습니다. 5번. 미추친 우리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진에서는 사람을 우리왕조로 보내 조근하였다. 고려에서는 사신을 보내 송을 쳐서 이긴 것을 축하하며 예를 다하였다. 여러분. 자, 이게 조금 어려웠을까요. 사료해석이. 첫 번째 단서. 여진에서 우리나라에 조근을 보내고 조근을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진이 아직 국가로 통일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가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건 아니면 국가에서 다시 해체된 부족반의의 사태라는 걸 알 수 있고 고려에서는 사신을 보내서 이 우리왕조가 송을 쳐서 이긴 것을 축하하면서 예를 다하였대. 자, 그러면 송나라랑 싸워서 이긴 것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하나 요나라나 금나라가 있는데 지금 여진조이니까 금나라 빠지고 서하랑 요나라 중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아래 내려가 봤더니 송에서 화친을 요청하면서 우리왕조의 태호를 송모라고 불렀고 그래서 화친을 이제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서하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면 서하 같은 경우에는 송에서 화친을 요청한 게 아니라 서하에서 화친을 요청을 했고요. 이런 관계, 태호를 송모라고 부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하 같은 경우에는 군신관계를 체결하면서 서하가 신하로 들어가게 되지. 1번, 강화도로 수두로 옮겼던 것은 고려에 대한 설명이고 요나라는 연운 16주를 차지를 했습니다. 3번,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요나라는 몽골의 침략이 아니라 송과 금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슈가 지토르 지방에 파견한 것은 일본의 막부시대에 대한 설명이지 쩌능다오의 활약으로 외적을 물리친 것은 우리 베트남에 대한 설명입니다.